디지털 신기술 덕분에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산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앞서 보신 우버택시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3D 프린팅, 사물인터넷도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진 신산업의 사례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런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항상 환영만 받는 건 아닙니다. 우버택시처럼 기존 업계와 충돌을 빚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 들어서지도 못하게 됩니다. 정부도 기존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새로운 기술이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편리하게 될지 몰라도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사례가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 당시로서는 놀라운 신기술을 선보였지만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던 비운의 과학자들이 의위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비운의 과학자들이 만들었던 그 기술은 후대에 와서 늦게 빛을 보고 현실화되기도 합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